파인전동공구 임팩트렌치 를 소개하겠습니다. 18V 임팩트렌치 보조배터리 여유분으로 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는 파인전동공구에서 출시되고 있는 10.8V에서 18V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본제품 소개하고자 하는게 충전 임팩트렌치. 소켓은 규격이 1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0암페이며 2분의 1 소켓렌치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것은 소켓이 빠지지 말라고 스프링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 이것은 복수알을 아래로 하향했을 때 빠지지 말라는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이 소켓은 규격별로 2분의 1 사이즈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넣으시면은 삽입이 되면은 소켓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LED 램프 불도 오고 방향도 전환시켜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승용차 타이어, 자동차, 오토바이 센터, 그리고 철구조물, 조립식 판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켓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카센터, 정비소에서는 에어공고를 주로 사용했지만은 이제 사용하기 좋은 이런 충전용 임팩트 렌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개 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프로모션 제품으로 잠시 제품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소켓 렌치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